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회복과 기도의 부응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의 회복이 또 기도의 부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셔야 될 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에 대한 좌절과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안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중단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좌절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회복을 주시고 기도를 갈망하는 애들에게 기도의 부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10편 74편은 기도의 깊은 좌절에 빠진 10편 기자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질 때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 드린 탄식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택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바벨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그 성전 뜰에서 그들이 승종고를 부르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패배자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군사들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 시편 기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10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모습을 하나님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 바벨론 군사들이 저지르는 저 만행을 하나님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0절에 18절에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도 잊어버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저지르는 저 만행도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았어요 보셨으면 또 잊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아시고서야 이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니까 이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깨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어느 성도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없던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남편도 자녀들도 다 구원하고 그 집안이 처음 예수 믿는 집안이 된 겁니다 주변의 일가 친척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어려운 일이 많아지는지 점점점점 어려운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예수 믿더니 꼴 좋구나 아유 예수 믿는다더니 야 이 꼴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 들으셨지요? 예수 믿으니 꼴 좋다 예수 믿고 이 꼴이 뭐야? 주님! 주님 들으셨지요? 주님 그게 그 성도님의 기도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조롱 받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야 예수 믿었더니 너 꼴이 그게 뭐냐 야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어 혹시 여러분이 그런 조롱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 들으셨지요? 제가 하는 말을 들었지요 주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분위기가 아주 암울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편 74편의 기도의 분위기가 절대로 낯선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시편 74편이 정말 그대로예요 우리의 심정 그대로예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살던 지역이 저 북쪽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까지 들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에 그 이름이 있는 예배당 터에는 김일성 부자의 우상들이 서 있습니다 70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북한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북한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이 민족이 진짜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마음껏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잖아요 70년 동안 울부짖고 눈물로 기도했던 기도예요 10편 74편의 기도는 특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낯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라면 응답 안 하실 리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자들을 잊어버리신 걸까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왁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 아니겠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악한 나라의 군사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실 거 아니겠냐 그렇게 기도를 이해했었어요 워낙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지도 않고 형편은 계속 어렵기만 하니까 정말 답답하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무슨 머리가 나쁘셔서 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10편 74편 기자의 기도도 응답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토록 그렇게 바벨론을 기억해 달라고 저 악한 무리들을 기억해 달라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 어찌 이렇게 오랫동안 잊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합니다 성전 다시 다 회복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받기는 받는데 70년이 지나서 이 10편 기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응답받아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2대, 3대가 지나서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요 7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응답받는 것도 응답입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응답받는 게 그게 뭐 중요해? 내가 살아 있을 때 응답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도무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죽을 때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러나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 겁니다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으니까 아유 기도 이제 못하겠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7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기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으셨어요 70년이라고 정하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70년을 정해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70년을 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서야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3대가 지나서 돌아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이민을 갈 때도 1대는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향을 기억해요 그런데 2대부터는 좀 다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2대는 고향을 몰라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는 그냥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2대부터는 벌써 마음이 달라요 3대가 되면 열심히만 살았다면 주류로 진출하게 됩니다 2대, 3대부터는 주류로 진출하는 이들이 나와요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는 아주 지위가 높아지고 그 나라에 아주 정착하게 된 거죠 그들이 살던 바벨론과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예요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국은 뭡니까? 나라가 없어요 돌아갈 고국이 없어요 완전히 성벽도 다 무너지고 거기는 이방 다른 이민족들로 노략질 당하는 황폐한 땅이 됐어요 거기 왜 돌아갑니까? 이미 집도 샀어요 땅도 샀어요 이미 좋은 지위도 얻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거기서 이미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왜 다시 집도 없고 성벽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어떻게 70년 지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만 간절히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붙들려 가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죽을 때까지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 바벨론이 멸망할 가능성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죽을 때 그 기도를 자식에게 물려주었어요 그 자녀들은 고국당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전해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국이 있대요 그리고 그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3대째도 똑같아요 기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계속 기도를 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니엘 처음에 끌려갔던 포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됐어요 바사라는 나라에서도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보도록 그는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는 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에서 죽이려고 그의 삶을 지켜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함에서 사자굴에 던졌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노에미아 1장 2장을 보면 노에미아는 3대일 거예요 벌써 150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 3차 귀환자가 노에미아예요 노에미아는 아닥타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 대단히 지위가 높은 관원입니다 주류 사유에 진출했어요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기 동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하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노에미아는 금식에 들어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즐거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아닥타스다 왕이 술을 마시다가 이 노에미아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때 왕이요 제 조국은 저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에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저희 동족들이 너무너무 비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돌아가서 그 성벽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 민족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3대를 이어내려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좋은 지위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정말 그 황량한 자기 고국당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셨지만 기간만 70년을 정한 게 아니고 계속 70년 동안 기도를 시킨 겁니다 그 기도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계 역사에 없어질 수도 있었던 유대 민족이 다시 재건하게 된 겁니다 사실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북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이걸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북한 땅에 어떻게 많은 기독교인을 두셨었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다시 살려주실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때 끝난 거예요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을 당했을 때 기도 중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기도를 시킨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10편 74편을 읽어보면 내용이 전혀 안 맞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 전혀 분위기에 안 맞는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이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편안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할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했다면 어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편 74편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 같은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그냥 무너졌어요 그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이방인들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온갖 악한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데 무슨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기도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약속을 주셨는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는 강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사실은 이 기도하는 자기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집화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서 사실은 기도자가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죽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그런 말 안 나와요 여러분 목포에 가면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단임 목사님인 백동조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백동조 목사님의 집안이 참 불행한 집안이셨더라고요 그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님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8km나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예배당 그런데 그 교회 간 첫 예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로 사는 분이 됐어요 8km 멀리 떨어진 그 예배당에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농안기가 오면 두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걸 봤어요 자기 학비입니다 중학교 들어갔을 때 학비가 없어서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시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기도 안 하는 분이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 분이에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집사님 집에 가서 돈 빌려올 수 있게 하시냐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둬야 됐습니다 그때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래요 어머니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어머님은 자기 위해서 그 새벽마다 철야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자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를 받은 자기는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고 기도 안 하는 교인들 집에 아이들은 생생하게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자기는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래요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를 하러 교회를 안 나가시더랍니다 어머니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시면서 힘이 없이 안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바깥에서도 들리도록 통곡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암흑의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교인들이요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대 저 사람 봐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뒤에서 쑥떡거리는 소리를 어머님이 들으신 거예요 내가 기도문 가로막고 있구나 교회 나보고 누가 기도하겠어? 그때부터는 교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정도 지나고 어머님이 다시 교회를 가시더래요 어머니 왜 이제 다시 교회 가시나요?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돼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 보지도 못하시고 기도 응답된 거 보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야 절절히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 목사님의 목회와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기도처럼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을 지연시키시면서까지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셨다 그게 깨달아지더래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목사님 자신의 목회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장애인이세요 이렇게 만나 뵈면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롭고 강력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 못 받으셨나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나는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잊으면 잊었지 잊어버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안에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계속 기도에 부담을 주시잖아요 기도를 잘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많은데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가 봐 이거는 우리 생각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용이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환경은 절망적이고 사람들은 너무 실망스럽고 이제는 길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그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다 실망을 주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기도할 힘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제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항상 눈이 젖어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철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계속 눈물이죠 그렇게 몸부림 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형편이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는 기도를 그만둘만도 한데 그런데도 계속 기도해요 응답도 없는 기도를 그렇게 계속해요 주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정말 외롭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지금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기도가 끊어지면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70년 내내 기도를 시키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했다 말았다 하는 거죠 정확하게 주의의 인두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홀로 남으셨어요? 혼자이신 것 같습니까? 기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까? 가족 중에서 기도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 보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진짜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여러분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기도가 다시 살아나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기도가 살아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국 교회 소망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적어지면 이 민족 소망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의 소망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통일이 되면 안 되는 것만 돼도 못한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보름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절망하지 않는 기도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살면 기도가 삽니다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가족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살아야 되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